자 안녕하십니까 곽동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만병통치약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을, 약을 팝니다 만병통치약을 이제 수능시험이 한 달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이 지금 마지막 시점에서 내가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지금 나는 영어 등급을 하나 이상은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지금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연초부터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했을 때 꾸준히 했으면 지금 등급 다 올렸지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수학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국어나 탐구도 열심히 하셨을 거니까 영어를 뭐 마지막에 하신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 결심을 하셨다면 절대 늦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할 때 지금 시기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요 공부가 이미 다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모지 그리고 다양한 N제 같은 것들을 해서 다양한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풀어봐서 실정감을 기르는 게 일단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제일 좋아요 그런데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모를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약점을 보강해 주는 게 좋아 약점 보강 그래서 약점 보강을 해줘야 되는데 약점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있지만 뭐 특정 장르의 내가 문형 내가 빈순삽이 약해 그럼 빈순삽만 집중적으로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아니면 난 구문이 약한 것 같아 그럼 지금이라도 구문 한번 돌리세요 한 달 남았으니까 아니면 어휘가 약한 것 같아 하면 어휘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상위권이든 아니면 중위권이든 아니면 하위권이든 모든 전 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도움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휘예요 어휘 어휘 그래서 영어 단어가 단기간에 폭증을 해버리면 당연히 모든 영어 읽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휘 하나당 제로 콤바 몇 초씩만 땡겨진다고 해도 한 문제당 20초 30초만 땡겨진다고 해도 전체 시험을 우리가 한 회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분명히 만들어져요 그런데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만들어져 버리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 2, 3개를 더 풀고 못 풀고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등급 하나 정도는 딸깍딸깍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한계 등급 정도는 마지막에 어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강화를 시켜줘도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효용을 놓고 보면요 투자 대비 실익이랄까? 왜? 당연히 실머도 하고 약점 보강도 하고 어휘도 하면 다 좋지 이거 다 하면 제일 좋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를 장르별로 여러분들이 한 20개씩 먹으면 다 좋겠지 물론 간에 안 좋아해요 오히려 그렇게 약을 많이 먹으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다 먹으면 뭐 이상적이겠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투자 대비 효용이 제일 높은 게 뭐냐고 하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어휘 암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한 달 이걸 못할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라도 얘네들 양을 폭증을 못 시키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의미 있는 유미한 파이널은 어휘예요 네 어휘예요 마지막에 어휘를 총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한 2천 개에서 3천 개 정도만 총정리를 해도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 당장 느낌 확 좋아지고요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도 어휘 당연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어휘를 그러니까 중상위권이라고 합시다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어휘를 해주면 좋냐 당연한 얘기인데 최근에 평가원하고 수능에서 나왔었던 어휘들 중에서 너무 쉬운 잔잔발이 다 빼고 최고 어려운 고난도 어휘들로 얘네들 어떤 어휘들 나왔었는지 1등급을 맞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크리티컬한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어들이 재밌게 일반 단어장에 포함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단어장을 여러분 작업하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매년 개정판을 못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힘들지 2, 3년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개정판을 낸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올해 평가원에서 나왔었던 어휘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영어 독해 공부하다가 만난 어휘들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맹점이 하나 생기죠 작년이랑 올해 나왔었던 극최근 평가원 트렌드 왜 그 교수님들 중에서 올해 수능 출제 의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만약에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니면 관련이 있는 분일 수도 있고 직접 안 들어가셔도 아무튼 어쨌든지 간에 올해 평가원 시험하고 올해 수능 시험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 근데 그 최신의 최고 중요한 어휘들을 공부를 하고 안 가시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절대 안 될 건 없겠지만 해봐서 나쁠 것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최근에 토르 2000이라는 강의를 출시를 해서 내가 약을 판다고 했어요 이거는 강의 홍보도 들어가는 내용이야 근데 토르 2000 강의를 개강을 해가지고 진짜 한 달 만에 메가스터디 와서 내가 한 달 어떤 한 달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기분 좋아 근데 이제 학생들이 건의를 하시더라고 우리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단어가 전반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애초에 그랬어 3, 4, 5등급 학생들이 극단적으로 실력 워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거든 토르 2000이 근데 상위권 어휘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얼마나 잘하길래 인생 때 와가지고는 난장을 치고 사람 속을 다 뒤집고 가는 거야 아 전반적으로 쉬운 것 같다 이런 수강평이 올라와서 내가 이제 강의를 막 만들고 나서 그런 수강평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물론 나쁘진 않아요 근데 반성의 시간을 좀 갖고 그러면 이걸 상위권 학생들도 뭔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토르 2000이 아니라 뭐 뒤에 제우스 3000, 인드라 4000 번개의 신 시리즈를 낼까 했는데 난이도로 해서 단어장을 여러 개 내지 말고 강의 하나로 책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부록강의를 추가로 내기로 했어요 부록강의를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강의 홍보 나간다고 지금 빠져나가면 무조건 손해인 거야 근데 이 부록강의를 어드밴스드 토르 2000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AT라고 부르는데 이 AT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최근에 평가원 3개년 6월, 9월 수능 시험에서요 한 회 전체의 어휘에서 모든 문제 다 합쳐서요 제일 어려운 심화 어휘 최고난도 어휘를 50개씩을 선별했어요 50개씩을 그러면 이 어휘는 어떤 어휘예요? 사실상 1등급 맞는데 필요한 크리티컬 어휘들인 거지 그죠? 그리고 어떤 어휘? 최근 3개년 그래서 직전 9월 모의고사 어휘까지 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근 3개년에 최고난도 어휘 50개씩을 선별해서 그걸 단기 복습이 가능한 토르 2000 시스템으로 장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어휘들이 아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넘길 때 A4용지 반 사이즈 절반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의 10포인트로 그 정도 지문에 최근 평가원 어휘 한 회 분량에서 나왔던 크리티컬 어휘들 50개가 들어가는 거야 이 지문들을 쭉 읽고 독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50단어 정도의 어휘가 저절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50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맥락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60단어까지 하면 60에서 70단어 정도가 보통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평균 70단어로 해서 제가 수능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께 부록으로 곱하기 9회차를 제공을 해줄 거거든 그러면 600개 이상의 단어가 추가가 되는 거야 고난도 어휘들로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내가 약을 판다고 했지만 이게 장사가 아닌 게요 이거 부록이에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토르 2000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재 구매가 없이도 들을 수 있게 자료 다운로드 받게 해놨어요 우리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왜냐? 상위권 학생들 지금 이게 바로 급한 학생들은 수가 많지 않거든 그리고 교재가 필요한 학생들은 기본 토르 2000 교재 엄청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올 칼라로 그런데 어쨌든지간에 우리 교재 관련해가지고 기본 강의는 교재가 필요하지만 이 토르 2000 어드밴스드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평가원 심화어이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선생님 토르 2000 전용 게시판 있거든요 Q&A 게시판 바로 밑에 있단 말이야 여기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태블릿이나 인쇄해서 바로 공부하실 수 있게 엄청 깔끔하게 제가 수작업을 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냥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기존의 토르 2000 공부하시는 친구분들도 마무리로 이 어드밴스드 버전 9강 정도만 딱 더 해주시면 중하위권 어휘와 그 다음에 최상위권 어휘까지를 전부 다 아울러서 진짜 말 그대로 3,4천 개 이상 정도 단어가 추가가 되면 사실상은 평가원에서 필요한 어휘들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1등급 맞는 데 필요한 어휘가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립니다 완성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브록으로요 올해 수능 시험 볼 때든 내년 6월 모의고사든 제가 추가를 계속해서 누적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최신의 평가원 트렌드 어휘가 갖춰진 그런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추가로 어휘 강의는 안 낼 생각이에요 책을 더 출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해버리면 코어가 되는 기존의 토르 2000과 새롭게 그때그때 추가되는 고난도 어휘 최신의 어휘 이게 융합이 되면 이제 완전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완전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저에게 건의를 해주셨던 아쉽다고 해주셨던 우리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토르 2000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버렸네요 어드밴스드 토르 2000 이건 그래서 브록 강의예요 기존의 강의에 수강료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제가 브록으로 올려드리는 거라서 자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존의 강의 안 들으셨던 비수강생분들이나 상위권 학생들도 당장 한번 들어와서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상위권 하위권 모두 니즈 만족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어드밴스드 토르 2000 버전도 제가 맛보기 강의로 하나 내일 강좌 올라오면 이 캐스트랑 같이 제가 맛보기로 해서 하나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 이용해주면 어쨌든지 간에 추가적으로 뭔가 교재 구매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어떤 영역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셔야 될 것들 중에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휘함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한 달 동안 어휘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한 등급 반드시 올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서 선생님이 이제 또 개인적인 자랑을 하나 해보면요 선생님이 수험생 때 영어 단어를 고반복을 돌렸었던 어휘 풀이요 15,000 단어 이상 됐었어요 15,000 단어 그래서 중학, 고등 합쳐서 한 6, 7,000 단어 풀에다가 그 이후 이제 어학시험이나 아니면 그 이상 단계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도 안 나오는 그냥 일반 교양 어휘까지 다 해가지고 15,000 단어 풀을 25번에서 30번 가까이 돌렸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한번 보면 한 회 전체에서 모르는 단어가 주석 단어 포함해서 거의 없었어요 주석 단어 포함해서 그리고 이거 어드밴스드 토르 2000은 기본적으로 주석 단어는 포함을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주석 단어는 이미 주어진 단어고 그건 선 넘었다고 생각해서 주석 단어는 포함 안 시켰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남은 한 달 여러분 힘냅시다 그래서 선생님도 힘내고 여러분도 힘내고 해서 일주일에 3강씩 총 9강 올려드릴 거야 이번 주 3강 다음 주 3강 다 다음 주 3강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라 여러분들 수능 시험 직전에 진짜 파이널로 여러분들 도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공부해 보시고 도움 되신다 싶으신 분들은 좋은 후기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땡큐